수능의 흔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종강 시즌이 왔습니다. 저도 지금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퀘스트를 찍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수고하셨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점수 상승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직 더 달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수업들이 종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감정들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을 거고 지난 1년에 대한 후회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자기 연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러지 맙시다.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11월 14일 수능까지 달려갑시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얘기는 수능 당일날 수능 다치고 교문 밖으로 나오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까지 그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가 숱하게 많은 학생들을 현장에서 상담해보고 하면 N수생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날요. 어떤 과목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작은 기적들은 찾아옵니다. 별거 없어요. 영어로 따졌을 때 EBS 연계 지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3, 4문제 정도 나온다. 그게 작은 기적이고 작은 행운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운이 올지 기적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릇은 스스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십시오. 아직까지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첨부 파일 하나 올려놨습니다. 수능 당일날 예열해보시라고 지문들 조금 올려놨어요. 문제별로 루틴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거. 적중 이런 기적 바라지 마시고 그릇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열 지문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적중이라고 할 뻔했네요. 끝까지 예열 지문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아닌 그릇을 만든다는 마음으로요. 자 그럼 저는 11월 14일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Q&A 현장에서 다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수능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조정식이었습니다.